4.15 부정선거를 부정으로 점철 지운 사람들은 공조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센 저항이 일어날 때까지 재검표를 마냥 미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보수진영의 인사들도 부정선거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 23일 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최은목 교수가 리브티코리아에 기구한 장문의 칼럼 보수 늦었지만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진력하라는 칼럼은 부정선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정선거 올바른 현실 인식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놓고 2017년 김어준이 제기한 대선 조작설과 같은 정치 공세를 여기는 사람들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총선 조작설은 애초에 정치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프로듀스 101 아이돌 경연대회 여론 인기 조사 방송을 보고 여론통계가 비정상적인 것을 파악한 젊은 세대들이 dc 인사이더 우한 갤러리 포탈에 모여서 무한 토론을 전개했고 결국 법정투쟁도 거쳐서 방송국의 여론 조작임을 입증해내고 말았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댓글 알바를 통해서 우리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우한 갤러리의 우봉이들이 집단이 입증해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데이터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규칙적인 통계 결과를 자기들끼리 검증할 때까지 검증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프로듀스 101 조선족 댓글 알바 선거 조작 이 세 가지가 동일 집단에 의해서 애초에 제기되고 증명된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수천명 수만명의 젊은이들 여기는 학생과 전문직 셀리맨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거 조작을 확신하고 있고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일반인들이 이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유튜브들이 이를 퍼나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재생산한 사람도 있고 추가적 분석도 진행해서 각종 증거들을 모은 것이다. 해외학자와 전문가들도 이란 검증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 자연 발생적인 자유시민운동이 바탕에 깊게 깔려 있고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미국의 티파티에 비견되는 새로운 시민 문화로 승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지배적 현상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지키려는 상인 우파와 교육수준 높은 엘리트로서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브라만 좌파가 권력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의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상인 우파와 브라만 좌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브라만 좌파 여기서 브라만은 인도의 카스트의 계급의 하나로서 거의 계급화된 좌파는 공생관계를 떠나서 아예 지배관계를 추구하는 과단성까지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극단적 통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친북과 반일이란 민족주의 감성이 한국 좌파만의 자산으로 쌓여 있어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다. 조직적 부정선거까지 감행하며 상인 우파에 대한 완전한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말 그대로 브라만 계층이 되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영속화시킴으로써 자신들만의 리그를 제가 흔히 좋아하는 이익 카르텔 이 브라만 계층 계급화된 그런 좌파 계급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싸움의 본질입니다. 한국 우파는 이제 좌파의 이익을 얼마만큼 나눠주고 공생하느냐가 아니라 지배당하느냐 벗어나느냐의 생존 게임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브라만 좌파와 생존 우파 간의 싸움이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생존 우파는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무기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있다. 자유 우파와 생존 우파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배경에선 진실에 대한 열망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란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적입니다. 진실의 이념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조국을 잠깐 따로 살린 적이 있었다. 나라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도 조국이 없었다면 6천명이 뭉치지도 못했다. 여기서 전국교수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에 최웅목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지금 중국 프로그래머가 한국을 살리는 기계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작한 흔적이 역력한 것을 전도불구하고 그것을 관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집단이 바로 기성보수파 지도자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서 기성보수파 지도자는 현재 대표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지휘부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성보수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야당을 추스려 개헌을 막아야 하니 부정선거 논쟁을 멈추고 자기들을 지지해달라 자기들이 썩은 고목나무인지도 모르고 물을 부어달라고 한다. 이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개헌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 부정선거 논쟁을 멈추고 우리들을 지지해달라. 이것이 바로 미통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일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과실만 수확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다시 최은목 교수가 일관합니다. 도대체 무슨 가치를 보수를 재건하겠다는가? 진실이 없는데 뭘 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공정선거와 법치주의이다. 헌정질서는 국민의 알걸리를 보장한다. 공직선거 관련 모든 정보는 국민의 공유재산이지 선관위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야기죠. 공직선거 관련 모든 정보는 국민의 재산이지 선관위의 특정 인물의 재산이 아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시스템의 소스코드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개표기와의 통신기록 투표한 배달업체 정보 QR코드에 입력된 정보 개표 3원의 고용자료 일체 선거관리 각종 장비와 인력 사용 및 계약 현황 일체의 정보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낱낱이 공개하여 전면적으로 국민적 검증이 이루지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을 최은목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정보적근권의 보장을 통한 표현의 자유이고 정보공개법 제3조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걸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은 선거 조작을 사전에 입증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고 선거관련 모든 정보를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공정선거에 관해서 스스로 입증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일부 몰상식하고 물직한 보수진영의 인사들 가운데서도 왜 재검표를 요구하냐 입 닫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지적한 겁니다. 국민들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2020년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형식적인 단답현 답변만 보도자를 내놓고 개표과정 시연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봉합하며 모든 의혹 해소 통로를 진행 중인 선거소송으로 밀어버리고 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한 자들은 다음에 역사적 단죄는 물론이고 법률적 단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오만함에 대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그 윗선에 대해서 30년 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오랜 군사정권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던 시절에 권위주의 정부는 암합리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게 당연히 이겼던 시절로 국가체제가 되돌아간 것이다. 근데 학문적 질수도 합리주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합리적 의혹은 합리적 의혹은 합리적 의혹은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사상이고 그게 중세의 도그마로부터 인간성을 살렸다. 국가권력이 합리적 선거 의혹을 제대로 검증 못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떠나서 합리주의와 인간성을 몰락시키는 반문명적 폭거다. 이런 반분명적 폭거의 일부 지식인양하는 우파인사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권력이 합리적 선거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게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떠나서 합리주의와 인간성을 몰락시키는 반문명적 폭거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의로 선거 부정을 묻는 것은 그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구하는 것이다. 전열을 정비해서 좌파 독재 좌파 연구집권 부라만 좌파 지배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아주 잘 쓴 농구문 같은 글은 최웅목 이화여자대학교의 법과전문대학 교수이자 정규모의 공동대표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전선을 규합해서 이것은 단순히 사의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